진천유치원은 신학길을 맞아 22에서 23일 이틀에 걸쳐 162명 전체 원화를 대상으로 찾아오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위험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유아기부터 안전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특히 진천유치원은 통학버스 등 하원과 관련해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오원칙을 지키며 체험용 신호등을 이용해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는 유아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체험중심 안전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담당 교사는 매일 5분 통학차량 안전하게 이용하기, 차량 내에 혼자 남았을 때 대처하기, 안전벨트 착용하기, 안전하게 길 건너기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로 유아들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영대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영대입니다.